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산업단지와 물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까지 크나큰 동력으로 내일이 더 기대되는 글로벌 미래 도시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의 새로운 호반, 호반서밋 고덕 신도시 3차가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최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종원입니다. 혜정 씨,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호반서밋의 고덕 국제 신도시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하지만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소개를 드려볼게요. 삼성전자를 품은 고덕 국제 신도시는 택지지구와 대규모 천란 산업단지가 동시에 개발되는 전국 최초의 자족형 복합도시입니다. 대규모 자족기능 및 우산 생활권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지역을 3단계로 나눠 총 5만여 세대 입주를 목표로 차근차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반서밋이 오는 2단계 지역은 행정타운 중심지역으로 평택시청 등 행정기관 조기 이전을 진행 중인데요. 녹지 공간도 다채롭게 조성이 되고요. 중심지역 상업 및 업무 기능의 활성화 계획도 있어서 주거지로서의 선호도 또한 무척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단계 지역을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명품 교육환경입니다. 신도시 교육환경이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선 저희 사업지 인근으로 초중고 교육시설이 대거 계획돼 있고 국제학교 추가 설립이 예정돼 있어 자녀를 위한 완벽한 교육 인프라를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역시 호반서밋은 계획이 다 있군요. 모두의 주목을 받는 고덕 국제 신도시, 여기에 호반서밋의 자부심까지 더해져 도시의 가치가 더욱 업그레이드되겠는데요. 물론입니다. 일상의 프리미엄이 더욱 기대되는 호반서밋 고덕 신도시 3차의 모든 것.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 지금 되게 신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신 것 같은데요. 호반서밋 고덕 신도시 3차 분양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고덕국제 신도시에는 중대형 평형이 희소하거든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제곱미터 세계타입과 넉넉한 100제곱미터 대형평형으로 준비했습니다. 여유롭고 편리한 신도시의 일상, 기대도 될까요? 그럼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갈 소중한 삶의 공간, 호반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호반서밋 고덕 신도시 3차, 호반 브랜드의 명상으로 찾아옵니다. 시국능력평가와 신용평가, 브랜드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호반건설은 살기 좋은 아파트 수상 9회, 주거문화대상 수상 11회로 브랜드의 가치와 함께 고객의 신뢰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반서밋 고덕 신도시 3차의 모든 것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으로 궁금하셨던 점들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준비하신다면 청약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성장하는 광역교통 인프라의 중심, 호반서밋 고덕 신도시 3차. 네, 지금 저희는 호반서밋 고덕 신도시 3차 입지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 1호선 평택 지지역에 생길 복합환승센터가 눈에 띕니다. 수도권 남부의 교통허브가 될 평택 지지역 복합환승센터는 SRT, KTX, 광역버스를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원발 KTX가 2024년 개통 예정인데요. 2024년 12월까지 목표대로 완공이 되면 2025년부터는 평택 지지역에서도 KTX를 탈 수 있습니다. 복선전철 서해선 소식도 빠질 수 없죠. 오는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서평택을 거쳐 경기도 송산까지 약 90km 구간을 연결합니다. 평택시에는 서해선 안중역이 신설되는데요. 오는 2028년 KTX 경부선과 연결되면 평택과 서울이 무려 30분대로 아주 빠르게 이어지게 됩니다. 서울까지 30분대 정말 엄청난 프리미엄이 되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GTX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연장 추진이 현재 언급 중에 있고요. 또한 고덕 국제신도시와 평택시청을 연결하는 간선 급행버스 구축 계획으로 성장하는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덕순환로, 평택 고덕IC, 평택 제천고속도로 등 완성된 도로 인프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서울, 전국 곳곳으로 더욱 빠르게 이어지는 호반서밋 고덕신도시 3차입니다. 혜정 씨, 이제 사업지 주변 모습을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네, 주거지를 선택하실 때 입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호반서밋 고덕신도시 3차는 한마디로 직주근접이 완벽한 집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거리 약 2km 도복권 인근에 위치해 있어 배우 수요가 아주 풍부하고 출퇴근하기도 너무 좋은데요. 게다가 수변공원과 한박산 중앙공원 등 자연환경도 풍부해서 쾌적한 그린라이프가 펼쳐집니다. 혜정 씨, 설명을 계속 들으니까 갑자기 벽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벽이요? 완벽? 이렇게 완벽해도 되는 겁니까? 인정합니다. 호반서밋 고덕신도시 3차. 입지 장점이 끝나질 않네요. 단지 바로 역. 도복권 안에 근린 생활용지가 계획돼 있어 더욱 편리하고 다채로운 생활이 가능하고요. 평택예술의 전당도 가까이 있어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감각적이고 여유로운 라이프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교육환경에 있는 단지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무려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품은 단지입니다. 바로 옆 초중고 예정 부지를 보실 수 있고요. 인근에 국제학교 설립이 예정되어 있어서 명풍 학군을 갖춘 퍼펙트한 단지로 탄생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도복권 근생용지는요. 메이저 학원들이 입점하는 애주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명실공이 평택의 대치동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명품 학원가로 우리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앞서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호반서밋 고덕신도시 3차. 고덕국제신도시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함이 있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1, 2차의 명성을 이어갈 후반서밋 고덕신도시 3차. 이제 단지를 직접 보면서 3차만의 특별한 가치와 매력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럼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단지 모형도를 제작했는데요. 모형도 쪽으로 이동하셔서 3차 단지 곳곳을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호반서밋 고덕신도시 3차 단지의 모습.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반서밋 고덕신도시 3차는 평택 고덕지구 A-49블럭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 총 9개 동 703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원 씨, 3차의 평형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희소성이 높고 인기가 좋은 중대형 평형으로 전 세대가 설계된 점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국민 평형 84제곱미터는 총 3개 타입으로 선택권을 넓혔고요. 여유로운 100제곱미터 대형 평형도 256세대로 넉넉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의 전체 모습을 보실까요? 전 세대의 남향 위주의 구성으로 동배치가 된 점이 우수하네요. 통풍과 채광이 좋기 때문에 보다 쾌적한 일상을 만나실 수 있고요.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포베이 판상형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잖아요. 일조, 환기, 채광, 통풍에 모두 유리한 아주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주거 공간입니다. 혜정 씨, 자연과 어우러지는 일상도 참 소중하잖아요. 단지 내 조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중앙에 있는 넓다란 공원을 비롯해서요. 조경과 녹지가 충분히 조성돼 있어서 매일 숲을 만나는 듯한 아름다운 일상의 힐링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아파트 차량 출입구는 지하로 바로 연결되는데요. 지상에 차가 없는 안심 단지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반 서밋, 커뮤니티가 좋기로 또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저희 3차의 커뮤니티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맞습니다. 건강하고 다채로운 일상을 만들어주는 호반 서밋의 커뮤니티 라이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입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피트니스 센터와 다채로운 액티비티가 가능한 실내 체육관, 매력적인 일상을 가꾸는 GX 룸과 완벽한 시스템으로 즐기는 실내 골프 연습장, 스크림 골프 연습장도 마련되고요. 작은 도서관과 독서실 등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습 공간도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영유아의 안전한 케어와 돌봄을 담당하는 아동 돌봄센터와 퀴즈카페는 물론이고요.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게 코인 세탁실도 적용이 돼서 일상을 더 세밀하게 서포트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 게스트룸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호반 서밋의 품격과 여유로움, 입주민으로서의 자부심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일상을 보다 더 입체적이고 다채롭게 설계하는 호반의 작품. 호반 서밋 고덕신도시 3차. 달라질 일상, 꿈꿔온 내일을 호반 서밋 고덕신도시 3차에서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의 분명한 미래가치. 호반 서밋의 자부심과 함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덕 국제 신도시에서 새롭게 만나게 될 호반 서밋 고덕신도시 3차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고덕 국제 신도시는 수도권 서남부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으며 떠오르는 프리미엄 시티이기에 내일의 가치를 믿고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호반 서밋 고덕신도시 3차는 분양가 산안제 적용단지인데요.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분들께서 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편리하고 우수한 교통 인프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 국제학교를 품은 명품 학군단지는 물론 대기업 산업단지를 품은 명확한 미래가치까지. 살고 싶어지는 집이자 사고 싶어지는 집으로 더 큰 내일의 프리미엄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호반 서밋 고덕신도시 3차에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продолж seems to be 그만 teamwork.